바로 서서 시집도 잘 가겄다 종분이 늦고. 나도 일본 갈 거야. 그럼 상급 학교도 보내주고. 집도 준대. 오마이너 치지어야 와. 보로보다! 오빠! 누나! 라디카노 마치 가이드! 미친 누나다! 엄마가 기다리겠네. 말도 못하고 와서. 정분아! 나를 찾을 건데. 나를 찾아봐. 여기 우리에 대해. 네가 기억해야 돼. 용혁! 나는 한 번도 혼자인 적 없었다. 네가 있어야 돼. 내가 살았지.